한 번 물어보자 내가 부모 그늘 밑에 싸움 속에서 컸어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공부머리는 없어도 EQ는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 본인이 그러나 내 엄마 내 아버지 싸움 속에서 크면서 너의 성격에 내 성격이 삼천버로 앉아 변해버리라는 사주야.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중학교도 시절부터 낙동강 오리알이 무슨 말인지 알까.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정말 얼굴도 예쁘고 다 이뻐 그러나 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수몸 속에서 참아오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. 누구한테 표현 못하고 안 그랬을까. 맞아요. 그치 그래서 그 참아온 게 차라리. 족게 참았으면 되는데 이렇게 참았거든. 이렇게 참았거든 너무 참은 게 힘들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 참는 법이 그렇게 참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이 시발 족같이 이렇게 참는 건지 잃어버렸다는 거야. 지금은 내 마음속에 얼굴에는 청소는 가르는 하지만 악밖에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. 틀렸을까요. 맞아요. 그게 그게 대답하세요. 네 맞아요. 그렇죠 그리고. 남자를 좀 빨리 만나라 왜 내가 남자 남자한테 아까 뭐 아까가 아니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도 글씨를 글씨제를 말해. 당신은 대학교 다녔으면 하늘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. 네 공부권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대학교 갈 공부권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너무 이 세상 풍파. 다 겪고 살았을 거야. 왕따는 왕따대로 겪고. 내가 집에서 집에서 왕따를 말하는 거야 밖에서는 내가 앞잡이 노릇도 해야 되고 대가루 노릇도 해야 되고 또 똘짜로 노릇도 해야 되고 많은 풍파를 겪었을 거라 말하는 거야. 기회 아니에요. 맞아요.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열심히 사는 건 있지만 사람 상대하는 법을 당신이 잘 몰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네. 사람들하고 유난히 옷만이 끌어가는 그 일을 못 한다고요. 나 하나면 나 하나 써. 무슨 말인지 알까. 나 너랑 안 친할래 너 나한테 힘들게 했어. 그러면 나 너 안 봐. 딱 잃어버린다고. 선을 그어버린다고 벌써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게 나의 그 말은 즉 나의 고집이 너무 세단 말을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치 다른 건 다 좋아요. 그냥 그래 여자라서 고집도 뭐 있는 것도 좋고 깡대하고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. 고집이 나를 망가뜨려요.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아닌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악수 한번 하면. 저 사람하고 화해 있게 지내는데 나는 아니야. 그러면 혼자 강 건너 집에 가버리는 거야. 악수 안 해. 그리고 안 봐버리는 거야. 그게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어렸을 때 상처 땀에 또 상처 당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. 무슨 말인지 알까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는 남자를 일찍이 만나면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. 무슨 집착 내가. 어렸을 때 그닥 상처가 사랑 못 받았다 했잖아요. 틀렸어요. 맞아요.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. 내 남자친구한테만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싶은 거고 공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면 와 가 와 가 와 가 당신 술 한 잔 마셨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당신 비웃 맞히기 엄청 힘든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. 왜 오 번에 한 번씩 또라이가 되니까. 헤끈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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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리니까. 아닐까요. 맞아요. 그렇죠 왜. 하긴 하고 싶은 거야. 사랑을 너 이래도 나 좋아해. 또 그것도 있지만 내가 그 그냥 나한테 생겨 이렇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대어주다 보니까 그냥 남자친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나의 모습을 만드는 건지 송아지를 데리고 와 가 와 와 걔를 데리고 모가지다 채워가지고 배붓게 와 딱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니까 특히 남자 할 때는. 응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짤걸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착해. 내 마음은 착한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. 뭔 뭔지 알겠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니의 착각이라고.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를 해. 근데 니 어렸을 때 니 부유한 부유가 아니라 부유 가난함. 가난함 너의 눈물까지 그 사람이 과연 볼 거야. 못 보지 말은 말로 끝난 거야 오빠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했어 나는 항상 갈 데가 없어 혼자 밖에서 돌고 있었어 당신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한테 나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건 딱 세 딱 세 번밖에 없다고. 나머지는 다 나의 눈물이야.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. 이게 나한테 싸가지께 구네. 나한테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사랑 북을 하지 말라는 거고 당신 속내기 이야기 하지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야. 어 남자를 끌어 다니는 기가 있는데 남자한테 내가 공주 대접할 뭐 있고 공주 대접을 받고 싶으면 공주처럼 노래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. 왜 여기다 목에 딱. 걸어놓고 와 가 와 가 너 어디서 뭐 했어 너 어디서 뭐 했어 그래 너 영상 통화 한번 해봐 그거 맞아 너 어떤 여자 만났어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. 틀렸습니까 맞아요.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. 아마 당신이 무당집 가면 이 소리는 항상 들었을 거예요. 너는 신가물이다. 네? 너는 신가물이다. 신가물. 무성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. 우리 같은 기를 가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도 뭐 할머니가 여기서 뭐 시키고 할아버지가 시키고 장군이 시키고 선녀가 시키고 동자가 시키고 야 니가 시키는 거야. 알았어. 네. 너 뭣도 처먹은 니 맘이 시킨 거라고. 내가 틀렸으면 따줘. 맞아요. 그렇지 그러니 믿는 건 좋지만. 우리 선녀가 나한테 이렇게 했대 우리 동자가 이렇게 했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대 장군이 이렇게 했대 그런 말 하지 마라. 왜 당신이 그게 빠져서 당신 너 인간 너의 마음이 없어질까 봐.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도 신이 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인간의 마음도 포함돼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. 그럴 때마다 술 취해서 어제는 우리 장군님이 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아 어제는 우리 선녀가 와서 내가 이렇게 남자를 꼬셨어 어제는 우리 동자가 와서 이랬어.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. 그러지만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 놀지 말란 뜻을 말하는 거고요. 여자로서 주장이 너무 강해요. 맞아요. 그래서. 실패별 확률이 구십구 프로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 성격 못 고친 한을 말하는 거예요. 내가 대한민국의 진로. 누구한테 사랑받는 딱 공주다 생각 버리세요. 잡초 인생에도 성공해요. 때로는. 잡초 있는 인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내 어렸을 때 산전수세를 다 겪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보듬어줄 수 있고 슬픈 사람도 보듬어줄 수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.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아프게 살았다면 벽 지지 말고 사람과 벽 지지 말고 사람 말을 하는 거고 남자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애인처럼 여기란 말을 하는 겁니다. 됐습니까. 네. 아멘